혹시 아이템 같은 거 쓸 일 있으면 그거 무조건 다 왼손 드릴게요. 네. 상여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자클릭을 해보려. 우클릭해서 망해. 상여자 잘 가고. 근데 나 지금 굉장히 오랜만인 거 알아, 녹화하는 거? 나 2주 만이야. 그러니까 이 하남자야. 야, 알았어. 아니, 나 예비군 갔다 올 때 휴가도라고 다들? 잠재팀이 녹화 없는 기간에 예비군 다녀오다니 대단한 상남자군. 녹화 시작한 거예요? 나름은 그러지 않아. 그래, 이 하남자야. 뭐 하는 거야? 한 남자녀석. 좋아. 오늘 비켜, 이 하남자야. 가리니까. 오케이. 상남자 상여자 용기담역 테스트. 자, 2주 읽어봐라 하나씩. 맨 위에. 하하, 상남자는 잘 읽지. 쫄보플레이는 죽음뿐이다. 코드값 좀 떨지마라, 덕기야. 유난 떠는 건 아니. 다음으로! 야, 하남자냐, 왜 저냐. 다시 읽어라. 뭘 다시 읽어봐. 다시 읽으면 하남자다. 라더 다음 읽어봐라. 절대 졸진 않는다! 야! 가운데 거 덕기. 시킨다고 읽다니 하남자 녀석. 하남자 녀석. 나의 영역을 단락? 어. 아무튼 오늘. 어. 스테이지별로. 탈락자가 나오는. 아주. 잔혹한 서바이벌. 우리에게 딱 맞지. 나 죽어라. 오케이? 야, 근데 이거 프로필 사진 대박이긴 하다. 그니까. 개멋있어. 쫄지 않고 용기 있고 인내심이 강한 자만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덕기. 왜 이렇게 옷에 찢어입었대. 무술인 같애. 나 당근 봐도 당근. 아이씨. 혀 씹은 거 아냐? 아니 당근을 생으로 먹다니. 이건 엄청난 성격인데. 그냥 소세지 아니지? 이거 선글라스 옆에도 안 보이겠는데? 대단해. 이건 잠들린 지금 셀카 찍으신 거 아니야? 음, 나도. 상어한테 묻어 뜯겨도. 불타오르고 있고. 개멋있다. 야, 너 그 이거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빌런 빅크 빌런 있잖아. 야, 이거 엄지발가락 아니야? 그렇게 생겼어. 우리 교직으로 어디로 와라. 너 어인 같다, 어인.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야. 엄지발가락 체험 생겼어. 오,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탈락하는 자는 얄짤없이 꺼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응? 예. 어디보자. 가장 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짐 싸고 스펙터가 되어 오디오만. 아, 오디오 채워야 돼요? 아, 어디? 야, 너 하남자야? 덕기야. 너 하남자야? 도망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러면. 너 하남자야? 그건 알아. 가자. 아니야, 아니야. 고! 나 상남자야.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고. 파이팅! 파이팅! 가자! 야. 텔레포트로 보내주다니. 걔 문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문 좀 열어줘. 아, 이거 둘러서 하는 거구나. 토끼야. 문 좀 열어줄 사람? 토끼야, 왜 눈방 못하네. 너가 얼마나 상남자야? 응병해라, 빨리. 나 캐고 와야지, 이 정도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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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얼마나 상남자인지 증명해라, 빨리. 벽에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었어야지. 짜잔! 하하! 하하! 너는 1장 시험에 아주 잘 맞아. 1장 시험은 원래 인내심이거든. 오케이, 저는 통과한 거 아니야, 이거? 제 1장, 인내심. 제 2장. 야, 누가 공포심을! 아, 아니지. 아, 너는 뭐. 난 좋아. 하여자트! 이런 거, 쪼름. 야, 하남자, 조용히 해. 호호. 호호. 가보자고. 그만, 너무 말이 많군. 그냥 바로 경기로 가볼까, 우리. 좋아, 가자. 말이 너무 많네. 어, 뭐야. 방송이니까 어쩔 수가... 뭐야? 야, 이거 뭐예요? 뭐예요? 저 하남자. 먼저 출발하고. 불규칙하게 오르는 민감도를 꼬리에 신중히 움직이면서 과감히 뛰라고? 야, 더러워. 야, 더러워. 야, 더러워. 야, 더러워. 아, 이렇게 울써! 야! 야, 넌 하남자야? 상남자가 아니라 불안당이지. 야, 반칙 쓰는 거 하남자나. 야, 상남자는 원래 출발 시간 신경 안 쓰는 거야! 반칙은 하남자야, 이 자식아. 그래, 왜 반칙했어, 덕계야. 시켜 패대고 싶냐? 어, 시작한대. 어, 그래, 그래. 근데 민감도가 뭐지? 저 위에 민감해. 오. 뛰기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저 위에 민감한 건 모두가 알지. 겁나 뛰어! 앗! 야, 총. 야, 총 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딱! 아, 장악이! 아, 장악이! 야아아아아아악! 저 아니에요. 아, 뭐야? 저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수밨빵 entra! 나는 안 보이고 움직였어.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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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나 étaient 안 오 좋아 좋아 꼴팀은 아니네 딱 준용이 좋은 거지 야 한암자 컷! 나가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움직이질 안 하는데 뭐 이런 거즈가 된 꼴팀이라든가 야 얼굴이 움직였잖아 얼굴이 입을 올리니까 입을 그렇게 올리니까 아 점수되구나 5, 4, 4, 1이야 그러면? 우후후후후 오케이 다음 인내심 테스트가 있네 뭐야? 인내심이 안 끝났구나 아 잠깐만 이거 그거다 뭔데?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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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잔이 있잖아 이게 최대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튼을 누르면 돼 아오오오오오오오 넌 넘치면 알지? 엇 그거네 호소리가 말한 게 맞네 아 넘치면은 대구로 꽉 찼을때 멈춥이고 진짜 이게 상남자가 상여자 특이지 어 나 이거 의자 깨 그냥 상남자는 의자 깬다 나 서있는다 야 너 뭐야 로봇 쿵푸판다 저거 쿵푸판다 넘치는 거 감시하네 저거 와 씨 오케이 고고고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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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눌러야 눌러야 되는 건가? 마셔라 어 지금 버튼 누르면 돼? 어 어 아 그러네 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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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 조수조수 차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더 줘 더 줘 더 줘 더 더 더 더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뭐야 방금 눌렀는데? 어 나 안 눌렀는데 뭐지? 그러니까 누가 눌렀는데? 역시 상남자 형준아 버튼 누르면 어떡해 이 하남자야 어 뭐지? 이거 잘못 생각했나봐 내가 아이고 나 해버렸다 그냥 호가 됐어 그냥 늦게 아니라 키원인가? 너무 좁게인가 아 내가 하남자 저석 아 이런 아 나 4등이네 아 애들 왜 이렇게 담력 지리네 뭐야 형준아 너무 입이 짧다 너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덕계 상남자 아니야 덕계 그만 건드려 덕계 상남자야 아 수열 완벽? 수열이 아주 잘했네 어? 49는 뭐야? 50도 아니야 49야 어? 어? 나도 나는 완벽인가? 나 모르겠는데 나 살짝 핀 거 같긴 해? 얘 살짝 비었다 얘들이야 나 한 99 되지 않았나? 야 99다 99? 99 정도 되네 근데 나는 한 이쁘지 않아? 나 89정도여가지고 4등임 내가 90? 이것도 90이야? 야.. 야! 덕계수 형 대단하다? 아니 형진이 형 그럴게 형! 금방 먹으면 어떡해! 제보할 거 있긴 한데 안 할게! 뭐? 이런 나의 미스테이크랄까? 뭐 제보예요? 덕계야 너 그냥 가는 거 맞지? 이제 둘이 2파전 하겠는데 다음 판? 뭘? 알아서 하라해 이제 아니? 상남자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반칙 따위 오케이! 상남자의 마음 좀 읽어봐라 누가 저거 진짜 개웃기네 어 나 10점이야 뭐야? 5점 받았잖아 오 야 수은아 너 야 너 지금 막부족인데? 1등 2번 했었고 사실상 어 나던 4점 덜었고 5점 덜었고 야 그래도 아직 그렇게 차이나진 않네 아 그러네 그러네 하나 더 있겠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끝이야? 하하하하 일단은 처음에 눌렀을 때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든 생각이 아 덕계가 많이 대범해졌구나 이제 악플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단악무도한 반칙을 저지르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컨텐츠의 재미라는 게 이런 예상 못한 장면 아니겠어요? 덕계가 어떻게 이렇게 룰을 싹 다고 어겨버리면서 이 반칙을 이 아주 치명적인 반칙을 저지르겠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제가 왜 그랬는지는 이게 잠시 제 안의 악마가 좀 깨어났었달까 라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잠시 제가 저를 막을 수 없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내심 게임이 하나 더 있잖아 내가 우리 덕계는 꼭 재밌게 트롤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해버려가지고 욕을 개어차어 얘들아 장남자는 그렇게 한 거 신경쓰지 않아 아 장남자는 아플 따위 신경쓰지 않아 얘들아 좀 써라 야 형준아 부럽다 어 뭐야 너무 어두워 뭐야 다음이 공포여가지고 이거 설마 지금부터? 진짜 그런건가? 아 뭐야 어 뭐야 공포하기 싫은데 아 나 공포하기 싫은데 이거 이득일지도 자 여기 보시죠 뭐야 그림 바뀌나봐 아 귀여운 뚜짝해졌다 이 녀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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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귀엽다 귀여워 이 녀석 아주 큐트해 아주 카와이하네 아 하남자녀석 이거 아이차 기만해졌네 덩치가 한소린 왜 죽었대 아 배고파서 아 네 가자 다음 나가면 죽어야겠다 제 2장 잠깐만 나 이거 안하고싶어 내가 탈락할게 정준이 형 불러와 아 해야지 해야지 뭔 소리야 야 열심히 해놔 진짜 니가 형준이 뭐까지 해야되는거야 내가 보냈잖아 아니 덕기야 너 없어졌다 왜 아니 저 근데 공포게임 이제 안 무서워 야 그리고 이거 너 때문에 만든거야 막말로 니 리액션 보려고 나야 나 라더야 응 뭐야 라더야 내 리액션이야 라더야 덕기에 이제 별로 안 무섭대 공포게임 아 그래? 어 난 철저스 너무 쉽지 가자 어 뭐야 왔는데 뭐야 이거랑 공포게임이랑 뭐 선거 아니야 공포심이 그런게 아닌가 아 이거 약간 폭탄이 어 뭐야 우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뭘 자르는거지 그러면? 아 잠깐만 이거 그거다 아 이거 시간 세는거 아니야 또? 그니까 우리 예전에 해본 적 있지 누나 응 이게 무슨 공포야 이거 나도 개잘해 근데 모르겠네 이거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근데 20초는 진짜 어려워 한 10초 해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거야 0초에 가까워야 된다는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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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이이이이이이 너무 무서워 아 다 쫄지 맙시다 닭탕 남자들 아니야 닭탕 남자들 이거? 아 뭘까 야 터질뭐야 야 난 터질때까지 있을거야 죽으면 되지 그냥 터지도 죽는거밖에 덜 되냐고 난 그냥 터질거야 난 별로 터주고 싶지 않은데 난 터질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보여지네 근데 어 3 2 1 2 3 아아아아악 했는데 안 돼! 했는데! 나 빼고 다 컷! 아, 했는데! 아, 이지하구만. 이지하구만. 와, 한솔아! 너는 시작이야. 아니, 내가 딱! 양손에게 한 순간 터졌어! 다들 너무 잤구만, 이거. 자신만의, 자신만의 흐름으로, 자신만의 타이머를 맞춰놨어야지. 원래 산남자는 다윗따위 안 드는 거야. 난 라더가 잘하니까, 상여자처럼 라더가 하자마자 하려고 했지. 근데 라더가 딱 맞춰서 했네. 그게 상여자처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남이 하는 거 안 보이지 않아, 누나? 보이나? 소리가 나잖아. 아니, 옆에서 싹 소리 났을 때 하려고 했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좀 아슬아슬하게 하긴 했어. 반응이 느렸네.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야? 252 만점이거든? 어. 응. 나 246. 우와, 진짜 미쳤다. 실력. 너 대단하네, 쟤. 대단하네, 쟤. 이상해, 아이들. 아니, 잘했다고 해, 조그리아. 인간 타이머야? 아니, 정확하다고 해, 조그리아. 아이씨,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진짜. 아니, 이게 메인인데? 조저뿐네. 어? 어? 근데 이거, 그,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게, 딱딱한 괴물 갑자기 빨라질 거 같지 않아요? 그러네. 이것도 양손댁이 딱 맞춰 하면 되나? 갑자기 개빨라질 거 같아. 타이밍 잘 쉬어야 된다, 진짜. 이거 양손댁이야? 어. 오케이. 일단 지금 들면 처리되긴 해, 안 무섭게. 아, 그러네. 클릭이래요, 이번 거는. 아, 그래? 아, 그래, 오케이. 야, 뭐 터프스키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프레이처럼? 알겠어. 우와! 뭐야, 이거? 무섭다? 의팀이랑 살아 Ordible 온다, 첫 번째, 첫 번째 해골, 첫 번째 해골? 세상에 아 deine 거의 동시에 한 것 같은데? 나 좀 망한 것 같은데? 어우 아니 방금 기가 엄청 아팠어 진짜 나은야 탈락한다 이 자식들scheet 무는 다 동점이라는데? 누가!? 다 뭐야 다 일시동체로 다 타입 맞게 한 거야?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동점이 나온 거 아니야? 안 위에서 딱 봤는데 엄청 동시에 했어 야 aleg 게 좀 치워주말라 일단 치워주고 말해주실래요? 애 remembered 나 씹히 말리고 있어. 근데 계속 보니까 귀엽긴 하다. 그치? 아 얘 소리가 시끄러워서 문제야. 너무 시끄러워. 맞다. 흑진 나타나지 마라 그러고도. 야 진짜 얼마나 동점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 결과는? 저거 뭐야 누가 저기 대목자. 누가 했냐 저거? 네가 했지. 적용줘요. 어? 가위바위보? 그럼 나도 빼고 가위바위보네. 어? 왜? 왜 나 빼고? 나도는 아까 점점 얻었잖아. 아 맞다. 2라운드지? 오케이 오케이. 요즘 쭈보다 가위바위보 잘 안 되는데. 도끼한테 말려 아 도끼한테 개말리네 내가 셋돌 하나 해드릴게요 오케이 우와 도끼는 이겼는데 도끼는 이겼다 아니 누가 가위랑 빠르네요 상남자가 상남자식으로 가자 오케이 오 2랑 1이랑 수차 똑같애 뭔 소리야 3이랑 이겼지 아 일단 조잡다 오케이 다행이에요 아 조잡네 이거 누나 나 문 낼게 오케이 진짜 됐다 진짜 1 진짜 됐어 상남자녀석 야 도끼 그러는 명예시켰다 난 도끼야 근데 대단하다 추워하지 않아 멋져 너 매우 멋져 너 깨야 여기가 눈물이 났잖아 자 그럼 이만 파피가 됐네 귀엽네 귀엽다 귀여워 가자 빨리 빨리 가보자 야생인데 뭐야 아 내가 약한 거잖아 이거 큰일 났다 야생인이 뭔데 야생인이 뭔데 야생인? 진짜 야생 가서 하는 건가 몰라 어 뭐야 여기 뭐 있어 아 우와 음 근데 잠깐만 이거 그 반동 있나요? 왜냐 실제 낙하산도 이렇게 늦게 피면 죽거든 그니까 안전거리가 있어 딱 2미터인가 그런 게 있어 얼마나 그 거야 이건 진짜 가끔만 안다는데다? 그냥 게임을 멈추는 건지 아니면 반동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 그 상남자는 낙하자 필요 없잖아 약간 야 그냥 죽어 인마 상남자는 필요 없긴 해 상남자는 물낙하지 와 아 오케이 그 방금 어때 딱 피자마자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나 한 명씩 갈까 아니면 동시에? 동시에 가자 오케이 근데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데 이게 높이가 좀 잘 해야겠네 아이씨 간다잉 약간 구덩이가 있네 구덩이 깊은 곳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아 그게 어차피 자기 바로 밑에 블록이랑 되는 게 아니야? 간다 고 오 오 오 오 오 됐나? 뭐야 야 높이가 딱 있다 오 오 나 땅이 닿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 화면 봐봐 지금 아 이거 뭐냐? 나 땅이 닿은 거 아니랬어 이거? 근데 나도 닿은 거 같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야?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나 걸어다니는 거구나 아 여긴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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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높이 오 오 아 잠깐만 아 치단 밑으로 가긴 해야됐었구나 그래도 목숨은 안 아깝니? 목숨이 안 아깝나봐 와 여기도 딱 와 나이스다 아 아깝다 이거 좀 더 밑으로 갔어 아니 근데 황수연씨 너무 하남자 아니에요? 너무 너무 있는데 어 탈락자는 조용히 하세요 너무 살고 싶었는데 아 너무 하남자 아니에요? 근데 나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무섭긴 했어 인정할 건 인정할게 아 근데 이거 수리 넘치는데 진짜? 진짜 무섭긴 했어 아니 근데 안 펴면 죽는 거였나? 그치? 안 펴면 죽겠지 그치 닿으면 한 칸 위에서 바로 핀 거네? 쩐다 난 아니야 미안해 여기서 폈어 와 오 다음 테스트 야생성도 뭐야 야생성도 뭐야 뭐 만들라는 거 아니겠지? 나 그런 거 약한데 유 오케이 에 에 에 에 에 개웃기네 다음 야생성은 뭐냐 화 야생의 펀치 으 안 떨어졌어 어? 뭐야 이거 아 오 이거 뭐야? 몰라 아 아 이게 예상을 해야되네 예상을 맞네 오 제가 지금 3위치 카메라 아주 기깔나게 찍고 있거든요 야 너는 이거 알고싶 거 아니야 형준아 아 와 이거 일단 하나는 캐자 아 지금 이거네? 하나는 캐자 여기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이거? 그니까 다 똑같게지 응 설마 막 두세 개 캤는데 어 잠뜩이 막 캐시는데요 어 driveway driveway drauf Zoe 몰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요 리얼 리얼 다이 razor 기분은 좋다 어유 내에 난 쫄보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먼저 캐는 사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나 너무 늦게 캐서 그런데 아니 아니 그 딴 거 싱글스 nya 연 nie 동시에 캐까? 캐자 캐고 동시에 캐자 동시에 여기서 여기서 야 다이아라 기분은 좋다. 에이 진짜.. 난 쫄보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먼저 캐는 사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나 너무 늦게 캐서 그런데.. 당투야! 그딴 거 신고 쏘지 않아. 그냥 동시에 캘까? 캐서 안 캐서. 그래 동시에 캐자 동시에. 자 여기서 여기서. 나 지금 같은 층에 있는 거 맞아? 이름표가 안 보이는 거. 다들 이름표가 안 보여. 어찌 피해 이거. 어 이제 이름표 가볍네? 어. 야 가자. 지금부터 가는 거야? 이거 가? 어. 동시에 하기도 힘들겠는데. 가자 가자 가자! 상여자는 옆에 훔쳐봐. 야 최단에 다이아라 마른 사람인데. 그러면 안 미치.. 그러면 안.. 어 안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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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야지. 잠깐만. 상남자. 야 여기서 용암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야 그래서 웃기고 있잖아 지금. 용암이 보여 떨어지는 게. 야 용암 빨리! 하하하! 하하하! 누나 나도 그래. 지금. 용암이 한 번씩 떨어진다니까. 야 황씨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개허술했네? 나 뭐 했냐? 야 근데 이거는. 상남자는 이거. 수연이었다 진짜 상특. 내 안에. 본능이랄까? 야 근데 이거 진짜 수연이가 상남자인데. 어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와. 이거 천천히 깼으면 안 좋았잖아. 나 프로필 사진만. 프로필 사진만 안 바꿔주면 안 되냐? 아니. 나 계속 공중보용 중. 어우. 죽어야겠다. 마지막. 뭐야 뭐야 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디 있어 수연이?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거 이 이미지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 어디서 따왔나? 하하하하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그 일부러 화질 낮춘 거 같아. 정품이 아닌가 봐. 수연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길여줄게. 아 정품이. 고마워. 그래서 나는 길여줘서 좋다. 뭐지? 뭔데 이거 강심장아? 빠루가. 맞아 강심장? 이게 메인이지.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울 거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누나. 양쪽에서 가는 건가? 근데 이게. 그. 처로 부딪치지 않아도 최대한 이제 가까이 있어야 돼. 헐. 그치? 이거 협동이야 그러면 이거? 아니 형 중앙에만 안 부딪치면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렇긴 한데 이게. 컨셉상으로는 이제. 쫄보가 이제 멈추는 거지 멈춰. 아니 근데 이거 쭉 밟아서 중앙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에 어떻게 되는 거야? Quarter left לו. 중앙에 부딪치면 죽는 건가? 모르겠네. 아 기능 명 john he was just like. 아 뭐하다보면 되겠지. 일단 뭐 해봐. 어. 그딴거 싱어오지 않는다. 출발 legit. 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마크 왜이렇게 빨리 멈춰 이거 안전제이 마크야? 자... 잠뜰스 와 둘 다 겟졸아서 저기 앞까지 절대 안갔어 아 근데 보통 자동차는 좀 가야 되는데 그럼 마크가 가겠다 야 왜 계속 움직여 잠뜰 뭐 하니 뭐야? 잠뜰님 뭐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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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겼으니까 어디가서 터지나 보는거야 아 아 한 번 부딪히면 까지나? 타봐 어 뭐야 그냥 넘어가지는데? 안전조차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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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연출 잘 만들었네 이거 안 봤으면 서운할 뻔했네 이거였구나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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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딪히면 둘 다 상류인간인데? 아 뭐였어? 아 둘 다 상남자여가지고 뭐야 안주만 잡았는데 뭐야 아 부딪힐 정도의 상남자라서 그니까 근데 죽으면 죽잖아 근데 상남자 상녀자 야 어쨌든 결과가 정해졌구만 하지만 아니었죠? 그죠 후후 와 한판이야 막판은? 이구역 상녀자는 나다 하남자들 정말 대단한 상녀자셔 당연한 결과였을 뿐 우승소감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굳이 하라고 하신다면 뭐 또 아 일단은 오늘 같이 플레이한 우리 친구들 우리 라더 덕개 수현이 공룡이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에 지켜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이게 제일 여러분도 다 아셨죠? 아 그리고 또 누가 더 고마워해야 되나? 하.. 뭐 아무튼 시켜서 한 건데 정말이지 우승소감 따위 후후 아니 이거 이러고 싶지 않아 야 근데 내 그림은 왜 왜 혁신이 형 그림이 그려져 있냐? 공룡이 그림이 있고 왜 덕개 그림이 없냐? 진짜야 내 그림 어디 가냐? 사라진 뭐 어디 있겠지? 뭐야 기분 나빠 일단 정해주면 뭐 해줘요? 축하 뭐 있나 봐 포상이 누나 뭐 있나 봐 이쪽에 오 뭐야 오 뭐야 오 뭔데? 뭔데? 상류인간이 되는 포션이래 모두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된대 어? 아까 개? 뭐 뭐 아까 개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두려워 으아 무서워 아아 혐오스러워 아 아직 안 바뀌었구나 누나 덕개가 누나 그냥 본 모습 보고 무섭다는데 근데 혀 그거 말고 혐오스럽다가 붙어졌어요 혐오스러워 약간 부끄럽다는 덕개야 너 상남자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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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덕개 상남자네 사장님한테 막말하는 거 보니까 상남자 멤버트 하차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멋있게 가네 갈대 우리 덕개 멋있게 가네 갈대 우리 덕개 멋있게 가네 갈대 우리 덕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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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모습처럼 바뀌었는데 야 뭔가 잘못된 근데 우와 저기 막 녹색 패널이 있으면 외계인상 글라스 하냐 저거 그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너 왜 이래 스키 얜 왜 이렇게 하하 하하 쪼금해졌다 해이 루저 하하하 우리도 쪼금해지나 어 뭐야 가 하하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sele 하하하하하 하아하아 하아하아 왜 도깨가 맨날 저거야? 뭔데? 아 저거 어디 갔는데? 나 이 스킨 언제까지 있어요? 나 생긴다 너네 야 니네 귀엽다 여기 올라와봐 너네 가만히 해 아 미안해 올라갈 수 있게 해줘 여기 이러고 있어야겠다 귀엽다 한 컷씩 찍어줄게 그래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다니 하남자 다음 아 하남자 특 칩도 누르면서 사진 찍음 야 덕기야 좀 비켜놔 야 여기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남자 특 가린 사진 찍음 오케이 동갑내기 오케이 컷 다음 아하 얘 귀엽네 그림이 되어버린 아 얘는 빠른이라서 그 동갑내기로 안해주는 거야 얘 얘 여기 없어서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냐 하하 나는 왜 사진 이따위로 줘 일단 사진 이따위로 줘 형준아 해봐 야 게임 뭐 한다며 그 위쪽으로 네 얼굴을 맞춰서. 오늘 안에 하니? 야야야야야. 아우 저 하남자 진짜. 귀엽네. 네. 고마워. 땡큐. 사실 귀여운 게 최고 아닐까? 솔직히 상여자에서 뭐 함? 리얼. 귀여운 게 최고임. 상여자든 상남자든 하여자든 하남자든. 각자 뭐 성격이지. 나 뭐 할잖아. 내 하남자. 정말 강인하셔. 지금 목은 강인한 게 아닌데? 목은 많이 강하겠어. 힘이 잘못 넘어갔다. 상여자 특성대 안좋고. 손에 너무 질렀더니 안좋아. 오케이. 메모. good. 할